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품질경영기사 또는 품질경영산업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공업통계 파트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과 확률분포가 되어있고요. 교재상으로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업통계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제품이 좋다, 별로 안 좋다, 강도가 크다, 작다, 어떤 형식이 되었든 간에 그냥 크다, 작다 라고 했을 때는 표현을 하기에는 곤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숫자적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헤아릴 수 있는 값을 우리는 개수치라고 하고요. 척정을 해서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계량치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물론 여기서는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로 두 개로 구분되어 있고요. 정성적은 것은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숫자적으로 아예 표현을 못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목 데이터와 순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기사에서는 시험에 딱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명목 덕성은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다 또는 남자가 있다, 여자가 있다, 동물이 있다, 식물이 있다 이것을 숫자적으로 표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남자를 0이라 하자, 여자를 1로 하자, 동물을 0이라 하자, 또는 A이라 하자, 또는 식물을 B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명목 덕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순서 덕성은 순서는 말 그대로 등수의 개념이 됩니다. 내가 중간고사 시험을 쳤는데 우리 반에 50명이 있습니다. 1등부터 50등까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가 2등과 3등의 점수 차이는 같지는 않아야 하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정성적 데이터에서 바로 명목 데이터와 순서 데이터가 있고요. 실제 우리가 품질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바로 계량치와 계수치, 또 계량치가 다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량치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인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가 어떻다, 무게가 어떻다, 즉 중량이 어떻다, 길이가 어떻다, 강도가 어떻다, 오늘 온도가 더워, 추워 했을 때 온도가 몇 도이다 이런 숫자적으로 표시를 하는, 측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숫자적으로 표시하는데 측정을 해야 되는, 즉 연속적인 데이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는 계량치라고 하고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은 사실은 또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품을 100개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부적합품이 몇 개 있다, 그럼 부적합품율이 얼마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부적합이 아니라 부적합품이 몇 개 있느냐, 즉 부적합품 수가 몇 개 있느냐,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럼 100개를 뽑았으면, 100개를 만들었으면 거기에서는 부적합품이 최소는 0개일 것이고 최대는 100개일 거예요. 맞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부적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적합. 계속 제는요. 부적합 수가 있어요. 부적합 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신의 얼굴에 점이 많네. 얼굴에 점이 많아요, 제가. 그럼 점이 몇 개 있느냐, 이거죠. 그럼 최소가 0개고요. 많으면 어디에 됩니까? 무한대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7개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만약 7개 있으면 7개가 아닌 반대는 몇 개 있느냐? 없죠. 즉 0에서 무한대의 개념이 되고 야는요. 무한대의 개념이 되고 야는 분명히 정해진 개수가 있을 거예요. 0에서 n개까지의 정의가 되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품질을 공부를 하실 때는 여러분 이렇게 교재에 물론 있는 설명을 해드립니다만 교재에 기록을 하시든지 아니면 프리노트가 되든지 아니면 오답노트가 되든지 노트화 시키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통기적 품질 관리에 속해 있는 공업통계 파트라든가 공업통계 파트, 관리도 파트, 샘플링 파트 같은 경우는 교재에 있는 것이지만 요약을 한다든가 또는 교재에 없는 내용을 핸들링을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적합품 수는 반대가 있어요. 내가 100개를 만들었으면 30개가 부적합품이다. 그럼 반대로 70개는 양호품이다. 이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반대가 있어요. 자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반대가 있는 이것을 우리는 항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이항과 저항 그리고 항이 두 개죠. 그럼 이것이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항분포다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는 반대가 없죠. 그럼 제 교재에 오타가 몇 개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타가 몇 개 있냐. 제 머리카락에 흰머리카락이 몇 개 있느냐. 이런 겁니다. 우리 공장에 사고건수가 얼마나 있느냐. 내가 제품을 칩을 만드는데 여기에 결점이 몇 개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적합수에 해당될 것이고 이것의 분포를 우리는 부하송분포라 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하송분포. 그러면 계량제에는 계량제는 측정을 한다 했죠. 그럼 무게가 어떻다. 강도가 어떻다. 길이가 어떻다. 두께가 어떻다. 수명이 어떻다. 전부 다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속적인 데이터의 대표적인 분포가 우리는 정규분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정규분포 이외에 T분포라던가 카이제곱분포라던가 F분포라던가 지수분포라던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핸들링을 안하고요. 하지 않아야 하고 나중에 할거에요. 계량제의 대표적인 분포는 정규분포이고 계수치의 대표적인 분포는 이왕분포하고 부하송분포가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여기에는 초기화 분포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산확률분포 즉 계수치 분포를 할 때 사용을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에서는 계수치는 뭐며 계량치는 뭐냐를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교재상으로 보였을 때 바로 정량적 데이터에 계량치 줄 그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계수치 줄 그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숫자화 시켰습니다. 숫자화 시켰으면 이 디지털을 근거로 해서 커다란 집단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집단이니까 모집단이라고 이야기해요. 모집단에도 워낙 크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무한모집단도 있고요. 크기는 크지만 이 조건이 딱 정해져야 했어요. 그럼 조건이 잘 정해져야 되겠죠. 이런 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계가 있는 집단이라 해서 유한모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한모집단을 문자로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의 묶음이다 라고 해서 로또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알려고 합니다. 이 집단이 무엇을 알려고 합니까? 특성을 알려고 하는데요. 그럼 그 특성이 뭔데요? 일단은 중심이 어떻게 돼요? 라는 중심 평균의 개념이 되겠죠. 중심과 거기에서 이 중심을 토들여서 얼마나 흩어졌냐를 나는 알고 싶어요. 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산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심이 좋아요. 또는 산포가 작게 흩어졌어요. 산포가면 작은 게 좋아요. 작게 흩어졌어요. 얼마나 작게 흩어졌는데? 약간밖에 안 흩어졌는데요. 안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숫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중심을 나타내는 게 대표적인 게 평균인데요. 우리는 평균을 문자로 뭐로 쓰기로 약속하냐면 뮤라고 쓰기로 약속합니다. 마이크로 같이 적혔는데요. 읽기는 M6 즉 뮤라고 읽습니다. 뮤. 다음에 얼마나 흩어졌냐는 시그마 제곱과 야를 루트에 있는 값이 있습니다. 시그마가 되죠. 읽기는 시그마 제곱과 시그마라고 읽었습니다. 이놈 같은 경우에 시그마의 제곱이라든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얼마나 흩어졌느냐? 즉, 흩어짐이 산포예요. 이 산포를 수치화시켰는 건데요. 이걸 분산이라고 하고 분산을 루트화시켰는 것을 우리는 표준편차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했던 겁니다. 이건 전세계적으로 통일화시켰던 겁니다. 이 세 개, 즉 이 모집단의 특성을 숫자적으로 이렇게 표시했는 값 이 세 개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집단의 특성을 수량화한 값이다 해서 모수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 일단 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으며 모집단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원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첫 번째로 끝입니다. 이러한 줄 꺼주시고 모집단의 특성을 수량화할 수 있으며 이것을 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시험 문제예요. 모수. 그래서 모수는 모집단의 값을 수량화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모수를 이 세 개입니다. 이 세 개를 알기 위해서는 야를 다 검사해야 되죠. 다 검사 못해요. 왜? 너무 크니까. 또는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앵 개를 뽑을 거예요. 그럼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아야 되겠습니까? 골고루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개를 뽑으세요. 라는 이 앵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샘플, 시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표본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집단에서 지금부터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무엇을 검사합니까? 중심과 얼마나 흩어졌냐라는 산포를 검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산포를.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시료, 표본에서 계산하는 중심과 산포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아, 여기에서 중심값이 얼마 나왔어요? 평균값이 얼마 나왔어요? 또는 산포, 즉 표준편자 또는 분산이 얼마 나왔어요? 이러면 어디에 됩니까? 고로 이 집단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추리해서 정한다. 추리해서 추리해서 정한다. 라고 해서 추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정.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되어지는 중심과 산포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곳에 모아서 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해서 한 곳에 모아서 죄송해요. 한 곳에 모아서 계산했는 값들입니다. 라고 해서 통계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통계량이다. 즉 시류해서 계산되는 이 모든 값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한 곳에 모아서 계산한 값이다. 통계량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줄을 또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 모 집단의 특성화 하는 것이 모수인데 모수는 무엇이느냐? 공식은 필요가 없고요. 4페이지에 빚금 쳤는 부분에 있습니다. 모평균 뮤와 모분산 시그마 제곱과 모표준편차 모자가 다 붙죠. 왜? 모집단이니까 시그마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알기 위해서 시류에서 계산을 할 거예요. 5페이지에 시류가 됩니다. 시류란 모집단인 노트에서 데이터를 샘플링을 했어요. 샘플링해서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이러한 시류의 특성은 당연히 수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시류에서 계산되어지는 모든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통계량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줄 꺼주시고 통계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되어지는 통계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근본은 이거예요. 야하고 가장 비슷한 값 야하고 가장 비슷한 값 야하고 가장 비슷한 값을 지금부터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통계량에서는 N개를 뽑으세요. 이것도 통계량이에요. 여기서 평균구에서 통계량이에요. 그래서 먼저 중심을 나타내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평균이에요. 평균 그럼 평균은 어디에 구합니까? 라고 했으니까 내가 N개를 뽑았다 하면 10개 뽑으세요. 10개를 뽑는 데이터를 측정하는 데이터 값을 다 대서 나누기 N 하면 되겠죠. 그런 것처럼 다 되었다 라는 뜻으로 X를 다 되었다 해서 시그마 X 라고 쓰겠습니다. 얘도 읽기를 시그마 라고 읽어요. 정확하게는 섬이라는 뜻이 섬 섬 더 했다 이러만이며 X의 값들을 되었다 그래서 시그마 X가 되든 시그마 X는 X인데 각각의 데이터다 시그마 X I라고 처음 짤을 붙이든 안 붙이든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나누기 뭐 하면 됩니까? 뽑은 숫자만큼 나누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야가 만에 하나 99가 나왔어요. 야가 99가 나왔으면 아하 이 평균도 99 정도 되겠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나왔는 값이 뭐가 되느냐 뮤 는 X바 하고 같아요 추정 추정 이라는 뜻으로 삿갓이라고 표시합니다. 추정 추정의 의미로 문자로 삿갓을 표시 읽기는 모자다 이런 뜻으로 햇이라고 읽습니다. 읽어요. 뮤 햇은 X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야를 알기 위해서는 야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시험 문제는 야를 계산하라 시험 문제겠죠. 그러면 평균만 있느냐 그렇지는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상황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좀 다 하고요. 다음 문제는 뭐냐 얼마나 헛어졌냐 라는 3포 에요. 3포를 숫자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모집단인 경우는 시그마 제곱 표준 변차 시그마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얼마나 헛어졌냐 라는 것이 3포를 나타내는 것은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는 범위도 있어요. 범위도 레인지의 약자로 R이라고 쓰는데 제일 큰 값 마이너스 제일 적은 값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얼마나 헛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야 이번에 시험 쳤는데 말이야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 몇 점 맞아서 99점요 제일 못하는 친구는 29점요 그럼 범위가 얼마고 76 99 빼기 29 니깐요 이것도 3포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산과 표준 변차 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3포를 나타내는 이 분산은 문자로 뭐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게 되느냐 하면 소문자 s 제곱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소문자 s 제곱 또는 분산을 영어로 베어런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문자 v 라고 쓰기도 합니다. 대문자 v 라고 쓰기도 해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뭐라 할까요? 야를 단지 루트 하면 되니까 소문자 s 라고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다음에 루트 v 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구했는 값이 두 시그마 제곱 하고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시그마 제곱 을 추정하면 시료 에서 s 제곱 하고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s 제곱 하고 같아요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대문자 v 하고 같아요 이렇게 정의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말되죠? 자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게 되면 소문자 s 하고 갔겠죠. 또는 루트 v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이 3포 에도 지금처럼 범위 외에 분산 외에 표준 편차 외에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흐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다뤄줬던 내용 중에서 바로 이것만 정리해 볼게요. 중심을 나타내는 것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심을 나타내는 것은 모집단에서는 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앵겔을 뽑았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가장 정확한 건 엑스바겠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디지털가 들쑥날쑥 하는데 아주 작은 디지털가 너무 많다라는 가끔 있어 가서 전체 평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거예요. 또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가 갑자기 하나가 있어서 평균값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엑스바를 사용하면 곤란합니다. 그럼 엑스바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것은 이것이지만 엑스바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생각을 먼저 해보면요. 중심 대신에 라고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하나 나왔는 게 뭐냐면 엑스틸드가 됩니다. 야의 사촌들 이래 생각하세요? 엑스틸드 엑스틸드는 우리는 뭔가 하면 중앙에 있는 값이다 이러면 중앙치 뭐 중위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앙값 그래서 줄을 거트로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보셔야 되면 시루에서 중앙값이 나오게 돼요. 그전에 평균값이 나오네요.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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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보지 마시고 산술평균 줄 꺼주시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가장 정확한 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엑스바는 엔 분의 시그마 엑스아이다. 뒤에는 줄 꺼지 마세요. 엑스제로 더하기 시그마 에프아이분의 시그마 에프아이 유아 곱하기 에이치가 있는데 그거는 잠시 보류 메디안입니다. 중앙치 줄 꺼주시고요. 중앙치는 문자로 뭐라고 한답고요? 이겁니다. 엑스 읽기를 틸드라고 했습니다. 엑스틸드 그러면 엑스틸드는 어디에 가느냐 데이터가 중앙에 있지 않가면 그냥 지금 퍽 쏟아놓았는데 여기서 중앙값이 아니라 데이터를 반드시 뭐해야 됩니까? 크기순서 크기순서 크기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이면 중앙이 되겠죠. 예를 들어 데이터가 5개 있어요 하면 중앙이 세 번째 예요. 크기순서대로 했을 때 그럼 데이터가 10개예요 하면 크기순서대로 했을 때는 중앙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섯 번째 데이터와 여섯 번째 데이터 그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일을 하자 이런 개념이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중앙값 줄 꺼주시고 데이터를 크기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거예요. 단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중앙의 두 개 데이터를 평균하면 되겠습니다. 더해서 그러면 엑서틸드는 언제 사용합니까? 엑서틸드는 엑서틸바에 비해서 전체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질적인 데이터 극단적인 데이터 즉 데이터가 엄청나게 큰 놈이라든가 엄청나게 작은 놈이 있을 때는 정도가 좋게 추정되겠죠. 여기서 정도라는 말을 줄 꺼주세요. 정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적어주시고요. 정밀도를 이야기합니다. 정밀도 얼마나 정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정밀도는 다른 말로 얼마나 헛어졌냐 이 말이에요. 삼포 폭의 크기예요. 이걸 숫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헛어졌냐 그럼 이 정도 정밀도는 뭐 할수록 좋냐 무조건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습니다. 작게 헛어질수록 좋아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게 되면요. 극단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극단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아무래도 평균보다는 이 엑서틸드가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데이터가 1 2 3 4 5 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평균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3이에요. 데이터를 크기 순수대로 나열했으니까 중앙에 있지 않는 값도 3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평균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딱 뽑으니까 아주 이상한 데이터가 하나였어요. 1 2 3 4 500 1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500 때문에 평균값이 대다수의 내용이 인정을 못 받는 아주 특이한 평균이 나와버리겠죠. 그럼 평균이 얼마 정도 돼요. 100 얼마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0 얼마가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이번엔 데이터가 111.5에요. 어? 야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나와? 예 바로 이질적인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데이터를 크게 순수대로 나열하면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은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 그래서 X-Tilde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 중앙값이 많이 다뤄지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실기에서는 좀 나와요. 범위 중앙값 이라고 나옵니다. 범위 중앙치 또는 범위 중간값 이렇게도 하고요. M이라고 합니다. 그럼 야는 어디고 하느냐 2분의 가장 큰 값하고 가장 작은 값 2개를 더해서 나누기 이하면 평균하고 비슷하겠죠. 그죠? 예 그런데도 있다. 범위 중앙값 줄 거 주시고 다음에 데이터를 7개 뭐 10개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한 500개 뽑았어요. 한 500개 뽑았어요. 그것을 검사해 보니까 분포를 검사해 보니까 어?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야가 평균에 가장 가깝겠죠. 왜? 어떤 값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일 제일 많이 나왔는 이 공간값에서 여기에서 평균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거예요. 특히 자와 우아 대체이면 더더욱 그렇겠죠. 제일 뾰족한 부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빈도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농담을 제가 하는데 최민수 동생이라고 하는데 빈도가 제일 많이 최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모드라고 합니다. 도수 문법부에서 다음 명에 배울 거예요. 도수 문법부에서 도수가 최대인 곳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술평균의 사촌으로서 평균을 나타내는 중간값도 있고요. 범위의 중간값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빈수도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우리는 고등학교 때 이런 걸 하게 되죠. 기하평균이 어떻고 조화평균이 어떻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물론 관전도 기출 문제에도 이런 내용이 아주 가끔씩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의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하기에는 곤란하고요. 그게 바로 6페이지에 보셔야 되면 조화평균 줄 그어 주시고요. 다음에 기하평균 줄을 하나 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화평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평균을 구하는데 조화평균 하모닝의 약자로서 X바 H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럼 야 같은 경우는 X분의 1을 X를 다 더해서가 아니고요. 여기서 할까요? X를 다 더했는 거 아니고 X분의 1을 다 더하는 겁니다. X분의 1을 다 더한 후에 나누기 N을 해버려요. 그럼 야는 뭐가 됩니까? X분의 1이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뭐합니까? 역수에 있는 그런 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기하평균은 그냥 있는 것을 다 곱해요. 비율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건데 야하튼 다 곱해요. 다 곱한 후에 곱혔는 숫자만큼 수만큼 N분의 1성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산은 공항용 계산기로 하겠죠. 자, 흐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계수치와 계량치 모집단과 시료가 나왔는데 바로 이 시료였어요. 이 시료에서 일단은 중심을 나타내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보다 힘들진 아니에요. 흐름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공업통계가 쭉 나가게 되면 실제 절대 무리 없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이 범위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뭐 겨우 3페이지 했습니까? 4페이지 했습니까? 이거 하는데 무려 이제는 한 시간 30분 이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면 엄청나게 한 시간 만에 30분 만에 진도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진도가 늦을 거예요. 늦지만 엉렁이 많이 되기 때문에 품질 경영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공업통계를 잡지 아니하고 나가면요 무조건 제가 봐서는 떨어집니다. 만에 하나 필기에서 운 좋게 합격을 하셨다 하더라도 실기에서 또 바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공업통계를 어떻게 보면 그건 한 달 이상을 잡아야 된다 라는 물론 학교에서 배웠다 라든가 그런 분들은 좀 작게 잡아도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공업통계부터 항상 제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바로 개수치와 계량치에서 모집단과 시료에서 바로 이 시료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